매력적인 사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매력적인 사람에 대하여 이건 제가 좀 궁금했던 거예요 외모, 성격, 행동 또는 생각 그 모든 거를 다 합쳐서 딱 한 가지 제일 좋은 매력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마음 어떤 마음? 착한 마음 어 저랑 비슷한 아니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매력 있는 사람 뭐야 내 이상형 아니면 멋있는 사람 내가 되고 싶은 사람 세 개 다 합쳐서 오케이 여보가 추구하는 제일 좋은 것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착한 마음 최고의 매력? 외모도 중요하지 근데 외모보다 성격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격은 일단 착하고 또 뭐지? 자신감 있는 것 재미있는 사람 제일 중요한 건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 인 것 같아요 여보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매력이란 다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정함 착한 마음 똑같아요 약간 사람한테 따뜻한 사람 사람 말고도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엄청 시끄럽고 개그맨 또는 뭐 개그우먼 같은 사람이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면 시끄러운 와중에도 배려하고 그런 게 참 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차분한 사람이면 조용한 사람인데도 배려하는 그런 게 보이면 되게 그게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아무튼 다정함이 최고다 마음이 따뜻한 게 최고다 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너처럼요 너처럼 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무엇에게도 사람한테도 사람한테도 동물한테도 식물한테도 물건한테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손님을 상대하고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힘듭니다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 그 착한 거? 나는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죠? 제가 만났은 사람 중에선 제일? 맞아 나 아니 내 인생에 싸우는 거 거의 없었어 뭐 가족 빼고 싸운 사람 거의 없었어 여보는? 꽤나 있었습니다 일단 손가락으로는 못 세요 말로 싸우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싸우는 거야? 다 해봤지 뭐 성인 돼서 이걸로 싸운 적은 없지만 나는 언니랑만 이렇게 싸웠어 나는 좀 예민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의 감독 항상 생각해 동물도 맞아요 뭐 좀 그런 잔인한 거 닭뼈 같은 거 뼈 있는 거 잘 못 먹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도 나 몰고기 보고 있었는데 조금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만약 내가 그 물고기였으면 내 나 평생 그런 곳에 저만 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까지 해 그래서 난 너가 필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매력 큰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런 생각하지만 전 냉정합니다 물고기 보고 그래도 어디 가서 잡아먹힐 걱정은 안 하겠구나 부럽다 그게 네 인생이다 네 인생이 아니라 너의 삶이다 라이프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도 감사하게 내가 너 대신 열심히 살게 하고 먹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냉정하게 합니다 이거는 나한테 다시 따지? 저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들한테 따뜻합니다 저한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도 따뜻하고 싶지만 그 정도로 성격이 좋진 못합니다 왜 이런 얘기까지 됐죠 갑자기? 몰라 여보가 생각하는 착한 마음이란 건 이런 건가요? 조금 다른가요? 내 생각에는 착한 마음이란 남한테 피해 주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 제일 가까운 게 일본 사람들? 근데 그거 좀 다르지? 좀 다르긴 한데 어 아니 제일 가까운 게 일본 사람들이라 생각해 어 이거 좀 위험한 거 근데 그거는 그냥 예의잖아 마음이랑 달라 근데 맞아 일본 갔을 때 좋았어 예의 예의 좋았어 따뜻한 너가 좋아해 나는 널 좋아해요 어떡할 거야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